그래서 몰입을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기들이 몰입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시키면 잘해요 열심히, 그죠?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뇌연구원에서 촬영한 것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왼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코카인,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이 뇌를 촬영한 거고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 사람이 뇌를 촬영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젠가?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이 뇌는 의사결정능력하고 충동조절능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 아래 오른쪽에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뇌가 손상돼 있어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거의 같은 부위가 손상이 돼 있어요 무슨 문제냐?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마약을 많이 한 사람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왼쪽에 보이는 거 보면 약간 파란색이 희미하게 보여요 보이세요? 약간 희미하게 파란색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뇌사진을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 폭력 게임에 노출이 됐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촬영한 거예요 사람은 폭력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? 쫓아가서 잘한다 박수 칠까요? 도망갈까요? 도망가요 왜? 자기 생명에 위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폭력을 보면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약간 파란색 부위가 나타나면서 폭력을 거부하게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일주일 정도 폭력 게임을 하니까 그 부위가 거의 희미해지고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폭력 게임에 노출이 되면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일상처럼 되는 거예요 때리고 맞는 게 평상시 일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위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시각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주의력 결핍증에서 생겨요 이 사람은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책 읽는 것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? 책 읽는 건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컴퓨터처럼 빠르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?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뇌의 촬영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몰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아까 음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듯이 우리가 그걸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